네 이곳은 XN당람회 3홀의 코리아파를리옹 한국관입니다. 젬블러와 행복한 바오바 그리고 코리아보드게임즈 뉴스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코리아보드게임즈에서는 신제품 하이드와 몬스터 마이 네이버 그리고 던전 버스터를 3가지 상품을 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몬스터마이 네이버의 일러스트 주작가 최선주 작가와 같이 게임을 하고있습니다. 코코넛츠도 재밌게 하고있네요. 판매하는 곳입니다. 무슨 게임이 제일 잘나가나요? 네 지금 저희 3개가 주로 나가고있는데요. 지금 몬스터마이 네이버, 그 다음에 던전 버스터가 주로 잘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드는 어떤가요 반응이? 하이드도 상당한 반응을 얻고있구요. 지금 이 3개가 지금 베스트 3이라고 보고싶은 3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찍는 이유는 하나요. 이익진 몬스터 일러스트레이터 최선주 작가가 직접 박스에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SM방람회의 한국관 부스 풍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